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훈풍을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 지수 출발은 했는데, 장 초반에 잠시 빨간불을 켜내더니 낙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어제 상승했던 분을 모두 반납하고도 더 많이 빠지는 모양새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양대 시장 모두에서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마감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보도국에 김효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취업자 수의 추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883만 5천 명입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35만 1천 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4월 취업자 증가폭도 35만 4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4월과 5월 두 달 연속으로 취업자가 35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살펴보면 30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를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2월 31만 2천 명에서 3월 46만 9천 명으로 증가했다가 4월과 5월에는 3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령별과 업종별로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나요? 네, 먼저 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 속에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층 구직자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60세 이상에서 37만 9천 명 늘었고, 6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는 2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층 취업자가 9만 9천 명 줄면서 7개월째 감소하고 있는데요. 40대 취업자 수와 50대 취업자 수 변화는 엇갈린 추이를 보였습니다. 40대 취업자는 4만 8천 명 줄고, 50대 취업자는 4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업종별 취업자 수 변화는 수출 상황과 경기 상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부문 수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3만 9천 명 줄며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기타 기계 장비와 자동차 제조 부문은 수출이 개선되면서 4월 9만 7천 명의 감소세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들었는데요. 3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또한 건설업 취업자는 6만 6천 명 감소했는데요. 건설 수조와 부동산 경기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삼성 SDI가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하죠. 네, 삼성 SDI와 GM은 오늘 미국 인디애나주 유칼라일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이상을 투자해 30기가와트시 이상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밝힌 계획에 따르면 합작 공장 부지는 약 265만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390여 개의 면적과 맞먹습니다. 합작 법인에서는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고, 생산된 배터리는 향후 설치, 출시될 GM의 전기차에 전량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북미에서 삼성 SDI와 완성차 업체의 합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 SDI는 북미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스텔란티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인디애나주 코코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세계 4위의 완성차 업체인데요. 이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간은 연 23기가와트시 규모로 오는 2025년 가동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관계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 일본 브랜드의 약질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한국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일본 왕청차 업체인 도요타의 올해 1월에서 5월 한국 판매량은 3,021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4.6% 증가한 수치인데요. 또한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는 같은 기간 한국에서 5,117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9.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몇 년간 노 재팬에 짓눌려왔던 일본 자동차 브랜드가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는 셈인데요. 토요타는 이 기세를 몰아서 올해 한국 시장에서 8종의 모델을 쏟아낼 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 준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브4와 최근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크라운을 선보였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미니밴 알파드 하이브리드와 준대형 SUV 하이랜더 하이브리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는 일본 시장에서 어떤 성적을 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현대차는 지난해 12년 만에 일본 시장에 재진출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판매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수입조합 JAIA에 따르면 현대차의 지난달 일본 판매량은 17대, 1월에서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99대로 점유율이 0.2%에 그쳤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일본 시장에서 전기차 아이오닉5와 수소연료 전기차 넥소만 판매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을 소형 전기 SUV 코나 일렉트릭을 출시해 반등을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코나 일렉트릭은 현지에서 도로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대차는 이전에 출시한 아이오닉보다 코나가 일본 도로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고성능 브랜드 N의 양산형 전기차 아이오닉5N의 투입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 본부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부터 한일 양국의 완성차 업체 성적표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고객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후짱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 앤 공시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 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간밤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동결론에 무게가 쏠리게 됐고요.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 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현재 저점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 주요 공시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노메트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메트리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유럽 지역 2차전지 검사장비 납품 계약 상대방이 SK온 헝가리였던 것으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3월 당시 두 건 총 63억 원 검사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죠. 다만 납품 업체는 영업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서 공시가 유보가 됐었는데 최근에 납품을 완료하게 되면서 계약 상대가 SK온 헝가리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 규모는 2021년도 매출의 30.4%에 해당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크래프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래프톤은 스페셜 프로젝트 2와 관련한 유무형 자산 일체 및 인력을 계열 회사인 렐루게임즈에 양도한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렐루게임즈는 이번 6월 1일에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 크래프톤이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스페셜 프로젝트 2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이 딥러닝 게임 제작 경험과 아이디어를 신작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우리은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에 대거 과태료를 부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중국 국가외한관리국은 작년 4월에 중국 우리은행의 국제수지보고 및 통계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을 통보했습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이 개인경영성 대출자금 용도 확인 미흡 등의 이유로 또 추가 90만 위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경색으로 인해서 연치율이 급증하고 있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고강도의 제재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현재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와 뉴스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 행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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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것들을 설립을 해서 그쪽으로 상당 부분에 영업이익이 빠지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주행동주의가 나타났던 부분들 그리고 거기다가 표대결까지 지분 싸움까지 일어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SM이 상승을 단기간에 했어요. 그 이후에는 일단 좀 부작용도 있었죠. 정확하게 좀 121선까지 주가가 빠져주면서 오히려 신규 매수자분들에게는 매수할 만한 기회를 줬는데 최근 들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엑소라는 그룹의 멤버들의 어떤 계약 부분이 문제가 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탈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엔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정말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던 아티스트가 이적을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 정말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티스트들의 약간 개인적인 일탈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마약이라던가 이런 사건에 휘말린다던가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아이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목적에 약간은 반하는 성격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좀 예측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이런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사이버 아티스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 AI라던가 이런 쪽들 해서 이런 개인적인 일탈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발굴 노력도 엔터사 자체적으로는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티스트 리스크도 있기도 하고 오너리스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사이버 아티스트로 조금 전환을 하는 시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또 엔터스 살펴보면 10개 그룹이 좀 대비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아티스트에 많이 좀 기반한 실적이었지만 이제는 이게 너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노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사들 중에서 이렇게 다각화하는 데서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그런 흐름에서 가장 좀 선도 업체라고 볼 만한 업체는 JYP 엔터인 것 같아요. JYP요? 네. JYP 엔터가 지금 올해 한 4개 정도의 아티스트가 데뷔를 하고요. 거기다가 가장 먼저 엔터사 중에서 레이블 체제라는 부분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M에서 SM3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할 때 이런 레이블 체제 같은 것들, JYP 엔터의 체제들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보일 정도로 그런 조항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런 레이블 체제를 가게 되면 아티스트들의 활동 공백이 사라집니다. 가장 큰 거예요. 활동을 해야지만 일단은 수입이 나오는 구조, 지금은 물론 활동을 쉰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활동이 대신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컴백 시기와 그리고 쉬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매출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팬덤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아티스트의 활동 공백을 최소화한 레이블 체제와 더불어서 글로벌 현지화 전략, 글로벌에 맞게 그쪽에서 이런 오디션을 봐서 현지 인력들로 그쪽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그룹들을요. 그런 것들을 최초로 확립한 곳이 JYP 엔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게 16년부터 구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백이 없이 지속적인 활동들 그리고 팀 간에 서로 섞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들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보이는 업체가 JYP 엔터입니다. 네,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는 JYP 엔터를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레이블 체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 글로벌 현지화 전략도 잘 먹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를 이어서 화면에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에도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삼성 SDI와 제너럴 모터셀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이 미국 인디애나주에 들어섭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인디애나주 세인트 조셉 카운티 뉴 칼라일입니다. 약 265만 제곱미터 부지의 합작 공장을 짓는 건데요. 2026년에 가동할 예정인 이 공장은 연간 30기가와트씩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생산과 장비주 소재 부문에서 주가가 차별화 전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제가 짚어드렸던 뉴스에서 보듯이 합작 공장 설립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SK옹과 엘제에너지 솔루션에서도 합작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실적과 주가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지금 2차 전지주 위주로 해서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중국의 양극재 공장 설립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그렇다 보니까 잘 나가던 2차 전지주들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사실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지금 전고점까지 이미 주가가 올라왔어요. 78만 원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저항대인데 이런 뉴스도가 나오면서 일단은 주가가 반전, 하락으로 반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렇게 다시 또 바닥을 짚고 올라왔다는 것은 과열이 아닌 구간에서 과열로 다시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포션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위아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들은 좀 명심하시고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공략해보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아까 말씀해 주신 걸로 조금 돌아보면 일단 삼성 SDI하고 GM의 합작 공장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러네요. 이미 삼성 SDI가 이 GM과 합작 공장하기 전에 스텔란티스 쪽과도 합작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규모가 23기가 맞으십니다. 가동은 2025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한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죠. 거기에서 ANPC라고 해서 생산세액 공제 이걸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미국에 합작을 하고 있는 것도 역시 인디애나주에 있는데 GM과 해서 더 큰 규모예요. 30기가 같으시로 이건 2026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공장을 많이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완성차 거의 한 5군데 정도화해서 지금 공장들은 규모를 보게 되면 4개에다가 3개가 위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GM 같은 경우에는 총 7개 정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을 다 합치게 된다고 하면 미국에서만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합작하고 있는 공장들이 10개가 훌쩍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게 하이니켈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강점이 있는 거고요. 꼭 그러한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주도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는 있으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자란 배터리들을 다 충원하기 위한 완성차들의 러브콜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으로 계속해서 변하는 만큼 이런 합작 공장이 계속해서 설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증권사에서는요.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삼성 SDI의 가장 긍정적인 시각을 낳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3사에서 하반기에 실적을 판가름할 요인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이 종목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네. 배터리 3사는 다 유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 SDI가 사실상 그간에는 이런 공격적인 행보를 펼치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마진이 잘 나올 수 있는 곳들만 아주 극소수 계약만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좀 공격적인 행보를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그간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오던 것에서 일단은 미국으로 축이 완벽하게 옮겨왔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북미 쪽에 굉장히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보여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삼성 SDI는 수율을 확보하면서 그 이후의 캐파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라는 안정적인 전략을 조금 더 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SK-1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장치와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해외에다 그대로 설치해도 수율이 안 잡혔어요. 몇 년간 수율이 안 잡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90%선까지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된다는 거예요. 인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율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삼성 SDI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결국에는 글쎄요. 지금 북미 업체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러브컬이 이어질 거고요. 이런 공장들을 설립하겠다라고 발표가 난 것은 이미 그 기업에 어떤 차종에 어떤 형태로 배터리를 공급해달라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발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드는 만큼 이거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 배터리 조금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향후에 이런 배터리들의 실적을 가로지를 요인들은 결국에 그거일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서 생산세 공제라고 우리가 부르죠. AM, PC 이걸 얼마나 빠르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5년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시간 공장 20기가와트시죠. 그리고 얼티엄스 LG 1공장 45기가와트시가 이미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익 증가분을 추정을 해보면 올해에만 생산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만 4,700억의 영업이익 효과가 나와요.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3사 중에서도 독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그 규모가 1조 1천억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2조 2천억이에요. 두 배로 뛰어요, 1년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물론 배터리를 잘 팔아서 남는 제품의 영업이익 마진도 좋지만 거기다 더불어서 생산만 해도 세액 공제를 주는 미국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중국 배터리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 SDI가 이례적으로 조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만큼 증권가에서 이렇게 시각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 LG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더욱더 크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 K-배터리 이런 것들이 집중되니까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독일에서는 인터배터리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K-배터리의 경쟁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 배터리 시장에서는 또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물론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 차량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한 1,000에서 1,500만 원 비싸요. 돈급으로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가격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을 빨리 선점하겠다라고 한 게 테슬라죠. 테슬라 3 모델에다가 LFP 중국의 배터리들을 탑재를 하면서 차량 가격을 낮췄던 거예요. 그만큼 엔트리 쪽의 모델들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격 저항을 낮춰줄 수 있다라는 게 크게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 여러분들 보조금 혜택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쪽들도 초기에 지원해주던 것들 다 줄였고요. 끝난 국가들도 많아요. 그럼 올해는 제가 항상 어디라고 말씀드리죠? 미국. 그런데 미국은 지금 생산만 해도 아까처럼 세액공제 주는 혜택을 지금부터 활발하게 펼쳐나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결국은 중국이 아닌 미국인데 미국은 어떤 차량들이 많죠? 대형 SUV, 픽업트럭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많은 주행거리를 가려면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고 무거워지겠죠. 그런 걸 전기차에선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싸움은 일단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왜 한국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를 그렇게 많이 설립하느냐. 하이니켈 양극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밀도가 높은 3원계의 NCM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생산을 하는 제품이라는 물론 LFP도 향후에 많이 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LFP 쪽으로 우리가 손 놓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LFP는 1970년대에 기술적으로 이미 완성이 된 기술이에요.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시설만 갖추면 우리도 약간의 수율 잡기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충분히 생산 가능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LFP를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장치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건 에너지 저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피 작을 필요 있나요? 경량화시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LFP가 많이 사용이 될 텐데 그 시장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당분간은 우리가 배터리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계속 잡아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은 K배터리가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점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화면을 통해서 탑픽 종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영업부의 사형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해외 여행길에 나선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항공주는 주가도 이제 이륙할 준비가 끝났다라고 봐야 할지 엔데믹의 바람을 타고 주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니까요. 관련 섹터 내에서는 여행주와 또 항공주의 희비가 좀 엇갈린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특히나 또 LCC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1분기의 실적이 개선됐지만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제주항공은 크게 오르고 있지만 나머지 항공사들은 그렇게 큰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혹시 여행 가보셨나요? 최근에 저는 여행을 좀 많이 자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최근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 보면 요즘은 MZ세대들은 주로 본인이 항공권을 예매하고 본인이 호텔 예매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항공료가 굉장히 비싸졌다. 대표님은 가보셨나 보네요. 엔데믹 이전에 한번 가본 분들은 그의 차를 느낄 건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항공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게 바로 1분기 실제로 나타났고 오히려 그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반기에도 이렇게 항공료가 비쌀까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작동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크아웃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게 피크아웃 아닌가? 우리가 빠져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역시 주가는 선행지수기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 피크아웃이 계속 갈 수 있을 때는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현재 2분기의 주가로 반영되고 있어서 여행주는 엔데믹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행주는 올라갈 수 있지만 항공주는 1분기의 피크아웃이 2분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겁다. 이런 게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분기 실적을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1분기의 가장 고점이었다고 분석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특히 제주항공의 경우에도 보면 저 실적이 2019년 이후에 최고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실적이고 진웨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TA항공은 더 실적이 좋았는데 이후가 롱, 그러니까 멀리 가는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항공력을 더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 전체적으로 LCC가 여행 엔데믹과 함께 굉장히 수익이 좋았던 얘기는 실제 항공 편수를 보면 그 이전보다 줄었어요. 줄었는데 실적은 좋아졌잖아요. 그만큼 항공료가 비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편수는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항공료는 아마 더 줄어들 건데 그 이익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게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항공 편수가 늘어났지만 항공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이익으로 반영될 것인가가 물음표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펴봤을 때 저희는 환율 상황과 유가 상황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환율의 경우에는 약 4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제유가는 감산을 한다는 소식 속에서도 지금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살펴봤을 때 지금 유가가 하락세를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환율이 내림세를 보인다라는 점은 항공주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요인들이 항공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 2분기 실제는 끝났고 3분기 하반기를 살펴드렸지 않습니까? 항공주를 볼 때는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탑승률이죠. 탑승률과 두 번째는 유가 그리고 환율 이 세 가지를 주로 항공주를 볼 때는 보는데 우선 탑승률을 보면 최근에 갑자기 항공주가 약간 상승한 이유는 5월 달 발표를 보니까 2020년 1월 이후 최대치였다. 탑승률과 운항 횟수 이런 게 최고치였다. 이게 항공주가 좋지 않은가 이렇게 반영해서 올라간 거고 환율, 최근에 환율을 보면 처음에 70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환율은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냐면 CPI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4%포인트 우리가 0.9%는 낮아졌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FOMC가 곧 금리 발표할 텐데 금리로 오를 감상은 낮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환율은 또 안정화로 갈 것이다. 환율도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 유가인데 아까 보셨지만 유가가 전체적으로 어제는 잠깐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보면 주초보다도 70달러 그러니까 텍사스 WTR을 우리 좀 보니까 70달러에서 지금 60달러대로 떨어졌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유가도 떨어져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탑승률이 올라가고 있고 유가도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 마지막으로 환율이 좀 안정도 되면 비행기 항공주들은 훨씬 더 호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공주를 볼 때는 하반기에는 괜찮을까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항공주를 바라보실 때 세 가지 요인을 일단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탑승률 살펴보시고 유가도 살펴보시고 환율까지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아시안항공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안항공 오늘도 지금 큰 강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러고 있는데 사실 아시안항공의 경우에는 엔데믹 이후에도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과 합병 이슈도 있긴 한데 계속해서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심사 중인 상황이고 승인이 난 국가도 있긴 하지만 심사 중인 국가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 한진그룹의 조은태 회장은 아마 아시안항공 합병 승인에 무조건 올인을 해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억하시겠지만 한진그룹이 경영권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3, 4 합병과 3명이 있어 하고 이쪽은 또 분쟁이 있을 때 산원이 백기사를 데려줬거든요. 산원이 백기사 역할을 해주는 조건이 아시안항공 합병 승인이었습니다. 합병하는 조건이면 도와주겠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아시안항공의 합병이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올인은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보셨듯이 승인된 국가 중에 지금 심사 중인 국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네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이니까 사실 우리나라 항공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죠. 이곳이 지금 특히 어제 지난주에 미국의 블룸버그나 외신 기사들을 보면 이번 합병 승인에도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긴 한데 조은태 회장 입장은 굉장히 끝까지 갈 것이라고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도 바로 그 기념권 때문이고 어느 정도 조은태 회장이 이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심지어 불구하냐면 항공사들은 제일 중요한 게 그 국가나 그 공항에 몇 개의 슬롯을 확보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이들이 합병을 하려면 그 국가에 이 정도 슬롯은 너무 많아라고 하니까 사실 그 슬롯 하나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슬롯을 포기하면서까지 들어와 있어서 그 정도 합병의 의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엔데믹이 끝나고 항공사들이 운항이 늘기 시작하면서 모든 항공사가 직원을 뽑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뽑지 않고 있는 곳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나인데 어느 정도 줄었냐면 엔데믹이 이전에 2019년도에 9,155명이었어요. 지금 8,200명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굉장히 많을 수치가 줄었죠. 저는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9,100명에서 그다음에 2020년에 8,900명 그리고 2021년에 8,600명 그다음에 작년에 8,300명 원래는 8,200명이니까 계속 줄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아시아나를 바라보는 약간 불안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은태 회장의 경우에는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셨고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도 지금 이게 심사가 계속해서 연장되는 게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엔데믹 이후에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점도 불안한 요인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다시 또 LCC 항공들 이야기를 다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LCC 항공사들은 2분기에 조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는 많은 노선이 조금 더 화랑을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서 장거리 노선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중국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에 단체 관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LCC 중에서 이런 호세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지금 주가는 아무래도 휴가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뜨겠죠.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진에어, 제주항공 이런 것이 다 LCC 뜨고 있는데 LCC 중에서도 잘 보면 장거리 노선을 더 많이 운영하는 곳이 수익률이 좋아요. 티웨이 항공이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장거리라고 하면 최소한 5시간 이상 비행거리 이상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일본이 훨씬 많았거든요. 단거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장거리로 가는 항공사들이 수익률이 훨씬 좋은 걸 보면 티웨이 항공사가 이 전략을 유지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나마 LCC 중에서는 제주에어하고 티웨이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제주항공은 아무래도 LCC 중에서는 항공 편수 확보가 가장 많이 돼 있는 곳이고 티웨이 항공은 노선 자체가 수익성이 많은 괜찮은 노선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강점이라서 역시 특히 또 대형기 운항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기 운항 효과가 타속률이나 이런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주항공하고 티웨이가 약간 2분기 이후에는 좀 더 실적 부분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LCC 중에서는 제주항공과 티웨이를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저비용 항공사들 다 짚어봤는데 그럼 풀서비스를 제공한 항공사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시아나 항공하고 지금 대한항공밖에 없는데 합병이 있죠. 엔데믹 때는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화물 운송이었습니다. 그렇죠. 화물 운송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서 그 정도 수익선을, 매출과 수익선을 지키고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정부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병 승인 요건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슬롯을 줄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영국에서만 일곱 중에 일곱 개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아홉 개의 슬롯을 이미 내놨어요. 슬롯은 사실은 항공사 핵심 자산인데 이걸 내놓으면 결국에는 매출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에서 조금 이 부분은 국적기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국적기,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를 계속 내놓는다면 아마 한진에서 꿈꾸는 세계 10대 항공사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을 빨리 승인을 시키든지 아니면 빨리 다른 조치를 하든지 해서 경쟁력 재고 차원에서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이 시작했는데 연대면이 끝나고 시즌 시작하고 나서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합병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도 나서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또 증권가에서는요. 항공과 또 여객 시장은 분기별로 실적이 좀 극명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데믹 시대에서 하반기에 항공시장 재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하반기에 항공수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LCC를 먼저 우선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는 게 맞다. 중국 관광객 늘 거라는 건 아직까지 약간 불안한 게 있고 보지만 알겠지만 국제정세가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 입장도 중국 관광객 공식적으로 푸는 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CC 중에서도 장그리 노선을 누가 많이 운행하고 있는지 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누가 대형 항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형 항공기를 많이 운행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 이 두 가지 포인트로 LCC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해서 3분기에 투자를 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일단 LCC 살펴보실 때는 장거리 노선을 얼마나 많이 운행하고 있는지 대형 항공기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티웨이 항공과 제주항공이 이런 측면을 많이 충족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두 항공사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분기 실적이 좀 좋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런 실적 정세는 어쨌든 하반기에도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또 말씀해 주셨을 때 여행주와 또 항공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행주 지금은 활짝 웃고 있지만 이 실적 계속 개선되는 게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행에 대한 니즈는 계속 눌러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아마 계속 니즈가 계속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항공주는 사실은 약간 한 스텝 뒤에 따라가는 항공주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주는 어느 정도 갈 것이고 항공주는 3분기 실적을 2분기 실적으로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분명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가면 4분기까지 본다면 항공주는 한 스텝 뒤에 따라가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봅니다. 네, 일단 여행주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항공주의 경우에는 한 스텝 뒤에 따라가지길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짱, 내일 짱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짱, 내일 짱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